안녕하세요. 훈또TV의 훈이예요. 오늘은 재미있는 앱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카드를 비춰주세요. 한번 비춰볼까요? 도깨굴 비추면은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이게 뭐죠? 공룡인가요? 왜이러있어? 요거 누르면 공격을 합니다. 우와 우와 요거 누르니까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헤엄을 치네요. 요거는 공격하는 겁니다. 귀때기를 때리네요. 다음 카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강철톤 쏠링크 우와 이번에는 상어입니다. 쥬어스 우와 요거 누르면 공격합니다. 우와 무섭군요. 가까이서 볼까요? 우와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는 쥬어스 잡아먹을 기세네요. 요거는 컨트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았다. 응 응 아니야 캔몬 레인저 서포트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사라져버렸다. 우와 이건 뭐죠? 북극곰입니다. 흰곰 북극곰 빠르게 해야겠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28초 이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라 달려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실행시간 늘리기를 통해서 5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분 이상이 늘어납니다. 수댕이 한번 인식시켜 볼까요? 이렇게 컨텐츠 업데이트 중이면 바로 뜨겠죠? 우와 공룡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데 요거는 공격하는 겁니다. 앙 가까이서 볼까요? 앙 앙 요거 소리내는 거 무섭게 소리를 냅니다. 요거는 컨트롤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걸어가는 거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누르면 뭘 먹는 것 같은데 포효합니다. 그냥 움직임 같습니다. 움직임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포효합니다. 욕심쟁이 주사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카드 욕심쟁이 주사위 오 이번에는 킹콩 고릴라 권투선수처럼 때리네요. 피카츠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넌 뭐냐 소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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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처럼 소리냅니다. 무섭다. 아 이게 먹는 건가 보입니다. 세모. 한가롭게 뭘 먹고 있네요. 앉아서 아주 여유롭게 먹고 있습니다.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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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네요 움직임이. 힙업이 되어 있는 엉덩이가 볼록합니다. 1분 남았네요. 코코파스. 빠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50초 남았습니다. 우와 이번에도 공룡이네요 공룡. 40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40초 밖에 없습니다. 공격 특이하게 소리를 내네요. 풍토이티비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이용한 재미있는 앱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